안녕하세요. 유세미입니다. 오늘은 유세미의 북카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은요. 어른의 문답법입니다. 표지가 너무 우아하죠. 이 책은 요즘 대화법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아주 품위가 넘치는 그야말로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나눌 거고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품위있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는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어떻게 구성이 돼있나 하면요. 그 이제 기본,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 품격 있는 대화의 7가지 원리. 이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요.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달인까지 그런 어떤 이제 단계별로 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읽어본 중에 가장 우리들한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이제 뽑아서 중급에 있는 상대의 마음을 읽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제 대화법의 어떤 교과서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돼서 계속 밑줄 그면서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여기 이제 프로롱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어른의 문답법은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게 해주는 종합 도구 세트다. 아무리 의견 차이가 크다 해도 이해 있는 대화, 당당한 대화, 완고한 신념을 바꾸는 대화는 가능하다. 그 도구를 지금부터 소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도구를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눌게요. 일단 기본을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기본을 보면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본 편에는 품격 있는 대화의 7가지 원리가 나와 있어요. 이 대화를 왜 하는가, 목표를 인식하고 적이 아닌 파트너가 되는 방법,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거,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거, 말은 줄이고 더 많이 듣는다. 요즘에 정말 트렌드죠. 내가 생각하는 진실을 전달하지 않는다. 내 안에 메신저 잠재우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상대방의 의도 파악하기. 상대방의 의도는 생각보다 선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화를 끝날 시점 판단하기. 불편한 대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기본 편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어떤 이제 예의 있는 대화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의 있는 대화의 기본은 한마디로 상대를 적이 아니라 협력 상대로 보는 자세다. 견해차가 큰 대화를 할 때 특히 중요한 점이다. 그러려면 내 목표를 알고 상대의 의도를 너그럽게 해석해야 한다. 또 상대의 말을 들으면 메시지 전달이 아닌 양방향 대화를 해야 한다. 원활한 양방향 대화의 첫 걸음은 듣는 법 배우기다. 머릿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타이밍을 잘 판단해 대화를 품위있게 끝내야 한다. 역시 여기서도 이제 듣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북카페에서 우리가 이제 듣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참 듣는 경청의 자세가 이게 대화법의 제일 최우선이구나.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3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은 중급 편에 상대의 마음을 읽는 7가지 방법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실 뭐 1장서부터 매일 한 장씩 다 나누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안 되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오늘의 교재로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또 다뤄볼 생각이에요. 자 7단계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까. 첫 번째 친구가 잘못 알고 있게 놔두기. 굉장히 인상적이시죠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건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야말로 건강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논쟁에서 이긴다고 그만큼 건강하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틀은 자기가 옳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요. 생각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별로 의미 없다는 거죠. 뜻깊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요소는 신뢰성, 친근함, 공감, 즐거운 대화, 배려와 호의, 진정성, 공통의 관심사,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등이다. 사실 친구나 가족 사이에는 그런 견해 차이는 접어두어도 별 문제 될 일이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족하고도 굉장히 의견 차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겨보겠다고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간단하다.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게 놔두자. 특히 친구 사이면 더더욱 그렇게 하자. 고쳐주거나 따지고 싶어도 그냥 가만 놔두자. 상대방이 현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건 기껏해야 내 생각일 뿐이지 확증된 사실도 아니다. 고적 내 생각 때문에 관계에 금이 가게 할 이유가 없다. 남의 믿음을 고쳐주려는 시도는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다. 우정이 손상되고 관계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꼭 고쳐주겠다. 그다음에 내 의견이 중요하다. 내 말에 너는 동의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제 늘 이제 어떤 대화법이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언쟁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의 잘못된 생각을 놔두는 방법. 어떻게 했냐면 그렇구나 하면서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하게 놔둔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이해가 잘 안 되면 내가 이해를 못한 탓으로 돌린다. 아 이거 정말 인상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면 솔직하게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거나 그건 네 오해야 라거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의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공부가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내 이야기가 맞다는 걸 남한테 주입식으로 강요하는 대화법을 주로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퇴로 만들어주기. 퇴로란 상대방이 생각을 기꺼이 바꾸고 창피를 변화할 수 있게 해줄 방법을 가리킨다. 퇴로는 성공적인 대화의 필수 요건이다. 퇴로를 만들어주는 말들은 다음과 같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틀리고 깨닫는 사람이 전문가지. 누구나 더 행복해지고 좋은 사회 만들려고 자기 아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여서 모든 게 분명하지는 않아. 아니면 간단히 괜찮아 아무렴 어때 같은 말도 좋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무한이나 망신을 피할 탈출구를 마련해준다. 너무 좋은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퇴로를 만들어준다. 지금 이제 말하는 방법에서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런 퇴로를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주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대화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표현 익히기예요. 이제 표현을 어떤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협력적 표현을 쓴다. 넌 그걸 어떻게 알아 보다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신기한 효과가 있다. 저도 이제 많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 그 얘기 좀 더 해봐 보다는 우리 그 얘기 좀 더 해볼까.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바꾸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끔 방법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을 바꾸는 방법은요. 공통점을 중심으로 대화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와 내가 어떤 다른 의견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렇게 대화를 한 와중에 프레임을 우리가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통된 어떤 공통점을 중심으로 이를테면 이런 거래요. 총기 소유권 문제를 토론한다고 치는 거예요. 총기 소지가 맞냐 안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이제 번안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로 든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결국은 안정과 자유의 균형 문제를 우려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이게 공통의 프레임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최선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까? 공통의 프레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얘기를. 최선의 균형을 달성하려면 어떤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로 바꾸어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너는 반대 나는 찬성 이런 거에서 굉장히 얘기가 좀 심각하게 좀 이견이 커져서 문제가 커질 것 같으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떤 거지? 라고 이제 프레임을 바꾸는 거 대단히 지혜롭고 그야말로 고수의 대화법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 느끼는 게 아 고수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뭔가 하면요. 내 생각 바꾸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읽어볼게요. 대화 중에 언제든지 내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으면 지금 생각하니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해보자.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에 상대방은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죠. 언쟁하다가 어 내가 틀렸겠네요. 내 생각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런 말은 반드시 진심을 담아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은 일종의 초대인 셈이다. 먼저 믿음을 수정하는 본보기를 보인 것이니 상대방도 그렇게 하기를 권유하는 초대다.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이 바뀔 수 있고 당신도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초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그런가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는데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계기를 고수인 내가 던져주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척도 도입하기에요. 척도. 대화의 척도. 점수를 도입하면 여러 장점이 있다. 대화의 교착점을 해소할 수 있고 새로운 사고와 생각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개입의 성공 정도를 가늠할 수단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척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좀 복잡하니까 제가 가장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딱 말씀을 드리면 그게 지금 반대하는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반대하는 의견인데 그게 반대하는 게 얼마나 옳다고 확신해?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일까? 라고 척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척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객관적으로 내가 만약에 1부터 10 중에서 10이라고 하면 굉장히 완고하게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고 한 7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왜 10이 아니고 7이 됐을까?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어떤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척도를 도입하는 거 1부터 10까지 10점 만점이 몇 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도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웃소싱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외부 조달이라는 거잖아요. 외부 조달. 상대방에게 어떤 전문 자료가 참고할 만하냐고 묻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는 게 사실 그리 많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하고 이러면 그런 거 어디 자료를 좀 참고해 보면 될까? 라고 얘기해 주는 건 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거죠. 내가 이게 지금 전문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인가? 라는 거.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해 보는 거래요. 아, 잘 모르겠네. 하지만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다음번에 그런 자료 있으면 좀 가져다줘. 설득력이 충분히 있다 싶으면 내 생각을 바꿀게.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건지 당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를 거슬리게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떤 이제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도 되겠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보를 좀 더 얻으려면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읽어보는 게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다음 세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일 것이다. 먼저 관련 전문가 이름을 전혀 대지 못하는 경우. 이때는 자신도 지식 부족을 절감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해놓고 근거가 이제 미비한 거예요. 다음으로는 관점이 편향된 것으로 잘 알려진 사람을 언급하는 경우. 이때는 어째서 그 사람이 권유가 있지? 라거나 그 사람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가정 강력한 건 뭐가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도 사실 그런 정치적으로나 이럴 때 어떤 편향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건강에 관련돼서 그야말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향된 의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이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편향되어 있는지를 나도 한번 생각해 보고 상대도 한번 생각해 보므로 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지금 의견이 이렇게 지금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주장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라는 거를 은연 중에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전문가를 언급하는 경우. 이때는 참고하고 내가 배워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은 진짜 전문가인데 그 사람을 근거로 둔다면 내가 정말 배워야 되겠네. 라고 수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중급에 있는 제가 욕심을 내서 중급을 썼어요. 초급도 있고 다 있는데 기본도 있고 초급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중급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급에서 지금 상대의 마음을 읽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만 여러분이 이제 탁 응용하셔서 대화법에 이렇게 사용해 보신다면 상대와 어떤 그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이렇게 끌어당기는 어떤 굉장히 그런 세련된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거라고 확신이 드네요. 오늘 이제 어른의 문답법이라는 굉장히 좋은 책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좋은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때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 책이라는 게 참 우리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들을 정말 너무나 기분 좋게 이렇게 만드는 아주 양서들이 있는데 유세미의 북카페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세미의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